네 금요일 이슈탱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대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할텐데요 아마 오늘까지만 다음주에 김종대 앵커가 나오시니까요 여러분들께 양해를 마지막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긴 한데 불이 탈지 안 탈지는 두 분에게 맡겨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사실 준비한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관전평은 좀 들어봐야 돼서요 어떤 얘기 하실지 저를 쳐다보시면서 뭘 물어보려고 하나 쳐다보셔서 이거 시나리오가 없는 건데 맞아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 생중계 80분 했잖아요 여러가지 평가들이 있어서 본격적인 주제 가기 전에 그거 하나는 좀 여쭙도 갈게요 신선했습니까 아 그렇죠 어쨌든 시장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에게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왜냐하면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이렇게 많이 한 대통령이 없어요 10일 차였죠 그렇죠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고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주에 한 번 꼴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특단의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쇼를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로 비춰지더라도 시장에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이렇게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보여주는 그림 자체는 국민들에게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평가를 주신 거고요 설지현 변호사는 네 뭐 오늘 아침에 저간신문 어떤 대부분 논조와는 별 상관없이 똑같은 거의 평가였던 것 같아요 참 본인들만 참 태평성대구나 아예 너무 상반된 평가를 주시네요 명칭은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전혀 비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끝까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 30분보다 껐어요 솔직히 말하면 30분이면 오래 보신 거예요 30분이나 봤더니 안 바쁘신가 봐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쇼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날것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무슨 말이 나올까 한번 기대 기대를 하면서 계속 보다가 아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30분보다 껐는데 아 이게 무슨 회의예요 보고회의지 그리고 정말 본인들만 태평성대예요 나라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 채권시장 지금 난리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은 한마디도 없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으시고 저는 정말 도대체 왜 이걸 쇼하지 말라 했는데 진짜 쇼하고 있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30분 보셨으니까 티가 난 분도 있고 티가 안 난 분 대체로 티가 다 안 났습니다 근데 문체부 장관이었네요 문체부 장관이 너무 대본을 읽는 티가 좀 많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게 대본이 없다고 그랬는데 뭔가 본인이 준비해온 거를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대통령이 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쇼처럼 안 보이려면 연습을 좀 하고 나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너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대통령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장관들도 준비를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카메라 앞에다 들이대고 공개하니까 이게 또 나쁜 얘기를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가 진짜 안 좋은데 심각성을 막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좀 말하는데 조심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비공개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뭐 공개냐 비공개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계속 비공개로 하다가 공개로 했지만 앞으로도 공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비공개로 다시 전환을 하겠죠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저도 약간 실망을 한 건 있어요 뭘 실망을 했냐면 보궐업 시구 추경호 장관이나 이창영 장관이나 한다는 얘기가 신성장 동력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 이거 지금 10년 전부터 하는 얘기거든요 선수자동력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창영 장관 아까 건 추경호 장관이고 이창영 장관은 2차전지를 반도체처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도체 정부가 키운 거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10년 동안을 투자를 해서 키운 것이고 그리고 또 정부 주도로 어떤 산업을 키울 수는 없어요 정부는 사실 지원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고 또 그림과 관련해서 사실상 생각을 공유하고 이런 것이지 그 관리 주도해서 무슨 경제가 되는 건 저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뻔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할 자리였다면 비공개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판을 세게 아니 근데 어제는 솔직히 좀 준비를 더 해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한 말로 지금 이게 11차 비상경제 민생경제 회의라는 거잖아요 와 그러면 1차부터 10회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인지 저는 정말 조금 뭔가 시장의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 이런 부분이 나올 줄 알았어요 특히나 지금 금융시장이 가장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질 줄 알았는데 그 부분 다뤄지지 않은 점이 되게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다들 어저께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 도대체 그래픽 아 PPT PPT 도대체 무슨 일기예보 같이 한다고 하는데 겨우 다들 평가가 그랬어요 이거 중학생도 이것보다는 더 잘 만들겠다 이 정도였어요 진짜 저는 그래서 도대체 맨날 과거 정권에 문정부 저는 참 옛날 얘기하기 싫은데 맨날 국민의힘에서 그걸 욕했잖아요 아니 타케엄미가 맨날 쇼나 하냐 쇼도 못해요 쇼도 정말 저번에 보면 작년에 문 대통령 무슨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UN 관련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그 영상으로 그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월스크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정말 멋있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왜 이런 것들을 제발 전문가 좀 쓰셨으면 좋겠어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저희가 오프닝 토크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최초로 생중계가 된 것이고 사실 분위기도 훈훈했고 대화체로 서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방금 PPT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PPT를 띄워줄 수 있나요? 어제 자료로 나와있는 PPT가 있긴 한데 있어요? 그걸 굳이 또 찾아서 확인사사를 하려는 앤퍼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보여드리긴 하려고 왜냐하면 궁금하실까 봐 앤퍼님의 의도를 보세요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깔끔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게 5와 10을 맞춰야 되는데 이중근 평론가 보세요 저기 23년 수출 전망에 보면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있잖아요 저게 구름이 삐뚤다는 거야 아니 진짜로 진짜로 보시면 석유화학이 좀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따라 내려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게 아니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고 공식적인 게 아니고 힘줘가지고 장관 나오고 대통령 나오는 공개토론회인데 야 이거 PPT 누가 만들었어? 대학생 PPT 보노보노 PPT야 뭐야? 그런데 사실 나는 그런 지적은 좀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한마디 더 할게요 이거 mbc 대통령실에서 mbc에 공문 보낼 때 이 공문 누가 만들었어? 하는 기시감이 든다는 지적에 나는 동의하는데 이거는 좀 글쎄 좀 오하열 문제는 아 오하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혹시 군대에 차트병으로 자 이렇게 보자고요 경기 전망 사실 경기 전망을 숫자로 다 해서 이 숫자가 어떻게 했고 전년 대비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숫자로 하면 국민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기예보를 차용을 해서 입체적으로 이게 오하열이 안 맞는 것 자체가 이 3D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그 3차원의 공간감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배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오하열이 딱딱 맞췄지만 군대 차트지 저거 보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힘들다 정말 그 무한도전 유니버스에 있는 모든 게 다 있는데 저 정준화가 손으로 그랬던 손으로 그랬던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아니 도대체 저거 어느 부처였어요 네? 저거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주 추천을 몰라요 대통령가? 아니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누구 보고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 보고 저게 뭐 그냥 띄워놓은 PPT였었어요 근데 아니 진짜 공문서의 형식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 딱딱 맞게끔 돼 있고 이런 퀄리티를 도대체 밑에서 만들어올 수 있어요 밑에 비서라든지 참모진들 예를 들어서 행정실무진들이 아니 이것을 최종 컨펌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래 이거 괜찮다 이걸 대통령한테 올렸는데 대통령한테 이거 야 별말씀 안 하셨다면 나는 정말 이 정부의 정말 이 쇼잉도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오하열의 문제가 아니라 컨셉 자체가 수준인 초등 수준이네 일기예보를 거기다가 그린 것 자체가 아니 근데 어쨌든 저기 그 글씨체라도 골드로 바꾸면 안 되냐 글씨가 너무 얇다 뭐 이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쪽이 다 나왔어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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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 그만 자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 아무튼 어제 나왔었던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대한 내용 워낙에 뭐 오늘 오전에도 뜨겁게 다뤄지고 있고 분위기 좋았다 뭐 훈훈하다도 있었지만 좀 더 이제 형식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와 더불어서 쇼를 할 거면 쇼를 하지 않을 거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할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두 분의 평가 잘 들어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평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종근 평론가께서 다음부터는 생중계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주셨기 때문에 12차는 생중계를 하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안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준비한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보여주세요 문재인 정권의 대반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 수장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탈부가민 북송 사건 그리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이 두 사건에 있어서 조작이나 삭제가 없었다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는 자리고요 새로운 내용도 있었고 새롭지 않은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 안보라인 수장이 다 모여가지고 국정원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에 어제 대반격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결구도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어제의 장면 짧게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핵심 점점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첩보를 삭제해서 은폐했나 또는 월북 몰이를 했나 이런 큰 갈래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열람권을 제안했다 이런 주장들과 맞붙이 치고 있는데 일단은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기자 배경에 대해서 설정 변호사 먼저 드릴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충분히 잘 된 타이밍이라고 봐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전날 국정원에서의 국정원 감사 결과에서도 거의 일매상통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안보라인에서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항변할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SI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직 안보라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세세하게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검찰은 이러한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접근권을 이용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과연 이것이 국민들에게 모두 다 공개가 돼서 판단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재판부에 법정 안에서도 공개되지 않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안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판사도 어차피 몰라요 이걸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피고인을 예를 들어서 변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도 뭘 알아야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 증거 자체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제시가 될까 봐 제일 걱정인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어저께 안보라인들의 어떤 기자회견을 통한 본인들의 입장 이런 걸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 수사에 앞서서 저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봅니다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는 평가시고요 이종원 후보께서요 이 코너에 주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권의 대반격 문재인 정권의 대반격이라기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곧 피의자가 될 사람들의 사전 해명 사전 변명 이게 맞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공범으로 지금 적시가 되거나 적시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관계장관 회의에서 은폐를 시도했다라는 게 혐의고 그럼 관계장관 회의에 이 주무부처의 장관들은 모두다 이것을 안목적으로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섯 명이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속돼 있는 두 사람과 관련돼서 검찰의 문제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영장을 그렇게 때렸어요 영장을 쳤을 때 어쨌든 공범이라고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들을 전부 다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당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은 언제나 이랬어요 자신이 닥쳐오면 먼저 나서서 막 언론에다 대리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경수 도지사 드루킹 사건 때 한겨레신문이 먼저 단독을 나가요 잡혀있는 사람들이 당대표는 이쪽 보수 우파 쪽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 잡아놔 그래갖고 잡아넣었어요 경찰이 그런데 한 달 만에 한겨레가 단독 터뜨려요 민주당원이다 라고 일면 톱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김경수 도지사가 당신 도지사가 아니었지만 갑작스럽게 주말에 딱 나타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 나 그 사람도 알아 그리고 나 그 양산박이라는 데 갔었어 그게 뭐 하고 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왜 거꾸로냐면 원래 이런 상황이면 검찰 뭐 기다리겠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김경수라는 이름이 크게 보도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설레바를 쳐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그 인상 있잖아요 이건 박해받는 거야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받는 거야 아무것도 인정할 거 없었지 죄 안 지었어 이렇게 아예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난 이 사람들도 이상한 게 뭐냐면 검찰 가서 해명하면 돼요 검찰 소환돼서 하나하나 하나 하면 되는데 뭉뚱그려서 죄 없대 그런데 이따가 다 하나하나 따지겠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변명을 해야 돼요 그거 하나도 없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왔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씩 하나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서훈 실장 퇴근 시간 밝혀요 퇴근 시간 정확하게 몇 시인지 감사원 감사 결과 9월 22일 그러니까 9월 22일은 살아있다라고 다 된 날이에요 그런데 퇴근을 제 시간에 했다는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날부터 nsc는 비상이 있어야 돼 그 전날에는 가장 충돌이 될 수 있는 바닷가 그러니까 서해 교전이 있었잖아요 서해 교전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시작이 그런데 그 이후 서해 교전이 두 번 있은 이후는 거기는 완전히 준전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언제나 긴장 상황인데 그 전날 실종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헬리콥터 뜨고 해군 함정 뜨고 우리 해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건 비상 상황이에요 바로 북한에서도 주시하고 있었고 혹시 침범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이런 긴장 상태에서 nsc가 그 전날부터 비상이어야 되는데 하물며 공무원이 살아있다라고 보고를 받는데 이 감성 결과에 따르면 서훈 실장부터 정시에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했는데 어저께 그런 세세한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사실들에서 얘기했습니까 안 했죠 당연히 얘기 안 해 왜 검찰에 가서 다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미리 얘기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왜 했냐고 자기들이 피의자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뭉뚱그려서 우리는 죄가 없고 문재인 정권은 죄가 없고 이걸 정치적인 어떤 워딩으로 다 포장해서 마치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잡혀가는데 이제부터 지금 이거 도목이야 그리고 우린 죄가 없어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곧 피의자가 될 분들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크게 해주셨고 그리고 더불어서 서훈 국정원장 저기 뭐야 그 시간 아 서훈 안보실장 퇴근 시간 밝혀라 이제 이 내용도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제가 설정 변호사님께서는 네 일단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조금 얘기를 할게요 짧게 얘기할게요 아까 그 역사에 있어서 이런 아이러니를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이기도 한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불법 대선 자금이라고 명칭되는 저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차태기 사건에서도 그 발단은 똑같았어요 그 차태기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당시에 민주당의 대선 자금 25, SK에서 25억 받은 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라 라고 봤더니 아니 오히려 SK에서는 한나라당에 당시에 100억을 준 거예요 100억 넘게 그래서 차태기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밝혀진 게 800 몇억? 830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를 받아가지고 800억을 토해냈죠 거의 그래서 이제 참 역사에서는 이게 내가 찬 볼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로 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까 김경수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드루킹을 변호했던 사람을 또 되게 잘 알아요 변호사인데 제가 후일담도 알고 좀 많이 아는데 여기서 굳이 지금 형까지 다 확정됐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지금 의문은 뭐냐면 저는 아까 서운 퇴근 시간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그 부분 수사기관에서도 확실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다음에 저는 의문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저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북으로 조작을 해라 월북머리를 해라 월북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짓고 하자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이에요 당시에 이 사람이 어찌 보면 SI 정보라든지 각 국방부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이것을 정보 취합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가지고 위에다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최초의 정보를 어찌 보면 수집을 완료하고 어떤 판단의 어떤 근거를 마련한 사람 지금 이 사람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위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안보실장이라든지 다 보고받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SI 정보를 쭉 나열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합니까? 아니죠 실무자들이 정보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가져오고 지금 원래 당시에 NSC 회의를 4시간 동안 계속 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 SI 정보가 한 번에 쭉 들어온 게 아니라 조각조각식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보를 예를 들어서 감청 부대에서 감청한 내용 바로 지금 청와대로 보내겠어요? 아니잖아요 실무상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도 어찌 보면 이게 정말 밝혀져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안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그렇다고 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소상하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감사원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보고 틀린 거 많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민주당이랑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국정원 국정감사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 뭐 예를 들어 중국어선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고 했잖아요 감사원에서는 중국어선 있었다 했는데 그때 엊그저께 이틀 전에 국정감사에서는 뭐라 했냐면 아니 중국어선 유무는 파악하지 못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은 도대체 어떤 정보를 보고 중국어선을 얘기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한다면 다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저께 그분들은 당시에는 중국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어제 나오신 분들께서는 기자회견을 했죠 처음 듣는다 자기는 이 내용은 처음 듣는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삭제를 지시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가 재판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야 너 이 바보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야 너 바보라는 말 취소해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월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어요 감사원에서는 근데 엊그저께 국정원에서는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다 물론 이것을 돌아가신 공무원분이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경비를 보고 있던 사람이 너 월북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했는지는 정보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도 저는 확실한 감사 결과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정확한 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이종훈 평론께 드릴 건데 사실 북한 전문가들이나 북한 출신 교수님들께서 언급하시기로는 북한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북한 경비병이나 이런 분들이 월북이라고 경비병들이 월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거 귀국자라든지 다른 표현들이 있다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주어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월북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쓰고 우리 쪽에서는 월북이지만 그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의거 귀국자라든지 아 귀순이 되죠 귀순을 그쪽 북한 말로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월북은 우리 쪽에서 해서 넘어가는 거죠 의거 귀순자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만약에 경비병들이 그런 단어를 썼다면 월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SRA는 월북이 담겼다는 건 어쨌든 사실 관계인 것이고요 변호사님이시니까 드리기 전에 그건 궁금해요 국정원 쪽 라인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종훈 평화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국방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구속이 됐잖아요 법원에서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무슨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정보에 대한 열람 제안을 삭제로 볼 것이냐 이 해석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어떤 게 들어가지 그건 지금 수사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모든 수사 기록을 보고 예를 들어서 증거를 다 보고 구속영장 발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사, 저희가 구속영장 실제 들어가면 그 구속영장 필요성 청구서라 해서 청구서에 보면 나중에 공소장이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가 다 끝난 단계가 아니잖아요 영장은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찌 보면 뇌피셜도 많아요 의심, 이런 정황이 있다 이럴 정황이 있고 증거인면에 우려가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하겠습니다 영장 발부를 위해서 그게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실무자들은 저희들은 대충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엄청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부풀려 쓰거든요 그걸 판사가 보고 판사가 그리고 그때는 변호인 쪽의 의견서를 보긴 봐요 그런데 변호인도 지금 증거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수사 기록을 볼 수가 사이 자체를 모르니까 아니, 그러기도 하고 제출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제 재판 절차에 재판에 들어가야지만 수사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도 피의자의 말만 듣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판사가 뭘 보냐면 수사 기록을 봐요 본인은 그때 판사가 수사 기록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록만 보면 당연히 수사 기관의 입장은 뭐예요 이 사람은 유죄다라고 판단을 하고 검찰 쪽에서는 네,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죄 입증을 위해서 자기들은 수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영장 발부가 돼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 거다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영장을 청구할 때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시한 부분에 감사원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고발된 내용이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영장 담당 판세는 모두 다 유죄 추정으로 구속영장을 다 때릴 겁니다 수사 기록이 다 안 그래요? 모든 수사 이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수사 기록은 이 사람을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쓸 텐데 그 수사 기록 보고 고개를 끄덕여서 청구 영장을 때렸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죠 어저께 한 것에 당시 정부가 어땠다 하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 통과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감사원 감사 결과랑 다른데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고요 국민들한테? 아닙니다 그 23일 날 관계 장관 회의 1시에 이미 소각 살해 당한 것을 보고받고 대책회의를 해요 아니 대책회의를 수 시간 동안 하는데 그게 확신이 없었으면 왜 그렇겠습니까? 확신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확인한 다음에 하든가 해야지 그런데 4시간 동안 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날 언론에 어떻게 했죠? 실종됐습니다라고 해요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소각 밝힌 건 확신 후예요 그리고 언론만이 아니에요 해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종 추적을 그날도 해요 23일도 해요 이게 있는 그대로입니까? 이건 왜곡한 거지? 두 번째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북에 강력 요구했다고요?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했어요? 나왔습니까? 하나라도? 책임자 처벌 했으니까 북한이 재발방지 약속했습니까? 진상규명 북한이 했습니까? 안 해요 지금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는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북한의 최고 존엄이 사과를 했다 이 얘기만 해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최고 존엄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사과 안 했어요 사과 안 했어요 사과했다는 사람하고 지금부터 토론할게요 사과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직접 그 사람 명의로 지금 왔어야 돼요 그 사람 명의로 안 왔어요? 사과문 아니에요 김정은 명의로 온 게 아니에요 조선 위원회 명의로 통지문에 왔고 거기에 4분의 3은 뭔지 아세요? 너네 책임이야 이거 왜 사람 관리 못했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줄에 그런데 우리 최고 지도자이신 김정은 위원장은 귀치게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유감 표명인가? 그렇게 했어요 1. 사과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지 유족한테 해야 되고요 사과의 두 번째 요건은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얘기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야 그게 사과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앞으로 뭘 안 하겠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사과인 거예요 그런데 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4분의 3을 너네가 잘못한 거야 우린 최선을 다했어 해놓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미안해해 이래놓고 지금 진상규모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강력 요구했다고요? 요구한 게 하나라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북한이 뭐 하나라도 들어줬냐고요 도리어 그 며칠 후에 조선중앙통신이 또다시 성명을 발표해요 너네 사람이니 너네가 제대로 관리해라 이렇게 표현을 거의 이 표현으로 해서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도 민사 의원들 무슨 최고전원 운운하는 하면서 사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군사정보를 자산을 보호했다? 그건 통과 이게 이 네 가지고요 여기 말고도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답해야 되는 거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얘기를 해야지 기다 아니다 얘기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어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다섯 사람이 중국어선 언급 안 했잖아요 본인들은 못 들었다고 하니까요 당시에 듣지 못했다고 했으니까요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시 변호사님 말씀을 내가 다 정리를 할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저게 삭제예요 삭제가 은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삭제가 아니라 통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60개와 46개를 지금 사실 삭제를 했어요 국방부가 거의 60여 개 국정원이 46개 그러면 국정원은 왜 다른 어떤 부대가 알아서는 안 될 불필요한 정보도 아니잖아요 국정원은 국정원 서버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국방부는 그 핑계는 될 수 있다고 치고 국정원은 왜 46개를 삭제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의 주장은 뭐냐면 처음에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첫 보고가 월북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를 했대요 그런 취지로 첫 번째 보고 그런데 그게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삭제된 건 처음에 그 정황들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들만 삭제했다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의 기승전결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답해야 돼요 첫 번째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 그리고 삭제된 것이 감사원과 국방부와 국정원에 일치된 것이 있느냐 46개와 260개 중 일치된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월북과 관련된 어떤 정보였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물론 피의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먼저 밝히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 영장에 그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 판사가 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저도 사실 추정이지만 내용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서 보면 원본 그 SI 자료는 있다고 했어요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정보 취합하고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60몇 개가 됐든 40몇 개가 됐든 저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자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보를 정보자원에서 정보를 취합해 오는 곳이 이것은 보안사 이것을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인 것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민트에서 온 것인지 이것도 이 SI 정보라는 것은 한국군이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자산이죠 네 한미연합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있어요 똑같은 자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라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열람 제한 내지는 정보를 굳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서버에 올려가지고 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오히려 해가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판단의 문제예요 판단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누가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이것은 재판에 가서 저는 이제 알게 되겠지만 저희도 지금 어떠한 정보가 예를 들어서 SI 정보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통해서 안보 해의까지 해의의 보고가 됐었는지 이런 부분은 재판 가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찌 보면 진짜 이게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우리는 아는 게 없는데 그냥 언론 보도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열람 제한이라고 자꾸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당에서는 근데 혹시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여지가 있어요 이거 첩보잖아요 군 첩보 첩보죠 서버에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나 군인이면 뭐 1병 2병 3병까지 그거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첩보는 그러니까 첩보에서 이제 정보로 바뀌어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서버에 들어간 건 몇급 비밀 몇급 비밀 몇급 비밀 다 관리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군 어떤 부대여도 어쨌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접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건 타부대가 알아서는 안 되는 무슨 정보 인양에서 그걸 언제나 그렇게 하는 양 표현하는 것 열람 제한이라고 표현하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다면 진짜 그게 불필요하다면 가장 높은 등급에 첩보를 묶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예약부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단장급만 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보라든지 그러면 돼요 굳이 자고 있는 담당자를 깨워서 그 새벽에 불러다 놓고 야 이거 빨리 삭제해 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영민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삭제 어떤 정보에 대한 조정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아무튼 어제도 등장했고 감사원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오늘 오전자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단언하느냐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밈스에 탑재된 것을 삭제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밈스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정보의 전파 수단이다 즉 이건 연관급 이상이 간다 이건 2급이다 3급이다 이걸 이제 정보를 전파하는 게 어느 수준까지 가는 거를 조정하는 것이 밈스이기 때문에 이게 전파 제한인 것이지 삭제가 아니다 라는 주장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A라고 남겨두고 B는 이거예요 국정원 국정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히기로는 이제 오락가락했던 모습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메인 서버가 하나 있고 외부 서버가 하나 있는데 메인 서버에 있는 것은 절대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어제 나온 것이고 그저께는 삭제가 된다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노현민 실장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분류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그 생각에 깨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24시간 체제가 돼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밈스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그 밈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게 각급 부대에서 열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봐서 모르겠어요 내가 본 거면 저희 셋 다 본 사람이 있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우리 셋 다 안 봤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시스템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이게 맞아요 맞아요 어찌 보면 실무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그 안에 있는 실무자들 하면 정보를 취급하는 실무자들 밈스에 대한 내용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제안을 걸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삭제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물론 저희도 그냥 일방의 의견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정파적인 느낌을 실어서 제가 계속 할게요 제가 이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감사원이나 그런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검찰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수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대상 불러다가 이 모든 것들은 안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에서 국정원 안과 그다음에 국방부 안과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이건 사실 시스템으로 뭐가 잘못됐다라고 감사원의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차례대로 이렇게 영장이라든지 이 결과가 나와서 소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군대도 몰라 밈스가 어떤 거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원과 검찰을 공박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감사원이 그러니까 감사원의 운명과 검찰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그건 완전히 abc잖아요 abc 그러면 이건 딱이에요 딱 내가 어디서 그걸 증명하냐면 저기요 해경청장 나 안 본 걸로 해줘 라는 거를 워딩으로 했잖아요 다운표로 이게 이걸로 사실은 저기가 됐어요 감사원 결과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약간 의문은 있는 게 일단 공소장에 이게 진술 기록이거든요 당시에 관련해서 한 사람이 지금의 창고인 진술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증거로 제출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리고 증거로 채택될 것인지 나중에 재판 가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이걸 딱 띄워서 나오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핵심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밈스 모르고 국정원과 검찰이 이거 건들지 않았다 밈스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이 내부에서 다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하고 그걸 기반을 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종우 편에는 그건 말씀 안 해주셨다 국정원은 왜 그 말을 바꾼 것처럼 들리게 밝혔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인 서버에서는 뭐 이제 어떤 정보를 삭제를 삭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첩보 서버에서는 된다 다른 서버에서는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었는데 뭔가 이게 좀 오락가락한단 말이에요 왜 말을 국정원이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제 오늘 뭔가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감사원하고 배치되는 내용이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박지원 장관의 워딩을 조금 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뭐 메인 서버든 첩보 서버든 뭐 다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설명을 한 것은 자신들이 참 이것도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가 안보가 이렇게 그냥 까발려줘도 되는 문제인지 과연 미국 CIA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까발려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좀 섭섭한 일입니다 아니 진짜 그런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떤 보도에는 누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취급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 그건 안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버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나와요 3차장이라고 나와요 3차장 국정원 3차장 그러면 내가 북한이나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국정원 서버 관리하는 사람이 3차장인 걸 알았어 이제 그럼 3차장한테 어떻게 뭘 해 3차장이 누군지를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 왜 확인 안되겠어요 이 정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3차장 누군지 알지 저는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솔직히 아니 그 박지원 원장이 얘기하길래 원래 1급이 27명이란 것도 원래 숫자도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면직 처리하면서 이게 보도에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참 씁쓸한 내용인데 어찌될건간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메인 서버든 첩보 서버든 삭제 지시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국정원에서는 자기들은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고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뭐 이게 아마 재판이 저는 최종 결론이 나려면 저는 앞으로 3년 4년 보거든요 3, 4년 뒤에 우리가 이제 과거의 지금의 말들을 다시 한번 넣고 판단을 해봐요 기시간이 되는 게 예전에 NLL 대화로 그거 해가지고 한참 걸려가지고 결과 나오고 그 사이에 이렇게 비슷한 공항 또 하다가 NLL 사건 제가 판결을 안 그래도 참고를 했어요 참고를 얼마 전에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삭제권하고 관련돼가지고 뭔가 법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당시 NLL 대법원 판례는 1심하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삭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청와대 회의록에 들어가는 초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삭제라는 것을 대통령 기록물에 들어가는 초안을 폐기한 것은 삭제가 아니다라고 봤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것도 초안도 삭제라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서 삭제를 한 것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왜냐하면 이 국정원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럼 과연 법원은 과거에 기준이 있었을까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었는데 NLL 사건에 대한 기준인데 이게 2020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을 했던가 아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단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아니 아니 저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님 말씀에 맞습니다 이런 국정원 없죠 CIA는 이렇게 안 하죠 가장 중요한 게 국정원장이에요 CIA 국장이 CIA 끝나고 그다음에 방송 출연해서 내가 CIA 국정 시절에 무슨 말씀하긴 하죠 뭘 봤는데 어떤 의원은 무슨 뭐 이혼을 하고 이런 거 얘기 안 할 겁니다 라는 CIA 국장이 있을까요 CIA 국장이 아 지금 민주당은 뭐 어떻고 국민의힘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맨날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그런 국장이 있습니까 그런 국정원장 입에서 지금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했어 이런 지금 형국이 돼버렸고요 헷갈리실까 봐 내가 얘기를 하면 감사원 감사는 감사를 한 거고 행정으로 그다음에 검찰의 지금 구속은 수사는 사실 박지영 국정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고발을 했어요 국정원이 고발을 한 사건이에요 국정원 내부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자기가 안 했다라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쨌든 국정원이라는 그 안에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 성립이 되고 수사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누구 말이 맞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종훈 평화에서 언급해 주신 거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문제 있다 문제 있다 CIA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이게 왜 바꿨냐는 얘기예요 국정원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삭제 첩보 라인에서 외부에 들어온 서버를 통해서 그거를 삭제 시시했다고 하더라도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다 이게 첫 번째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래 지금의 국정원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국정원이 자기네가 자신의 전 수장을 고발을 했던 주체예요 국가기관이고 최고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려면 사실상 국정원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는 고발하는 과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탄핵받으면 안 돼요 신뢰를 받으려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삭제 부분이잖아요 그 지시를 했다 안 했다 그런데 그 삭제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럼 공소유지가 안 돼요 기소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입장은 저는 국정원이 뭐 때문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입장을 계속 이렇게 흔들린다면 이 고발 사건은 검찰도 진행을 할 수가 없을 만큼의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막 이 얘기를 설정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계속 해 주십니다만 재판가야 뭐 알 수 있고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러면 쟁점이 뭐냐면 월북으로 조작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월북으로 단정 지었느냐 이게 쟁점인 것이고 SI에 뭐가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보도가 되고 편링 같은 게 흩날리는 걸 다 종합을 해봐야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쟁점은 그겁니다 SI 공개는 답답한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I 다 까자 그런데 SI를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걸 공개하는 게 진짜 우리 대통령 말씀대로 국격,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럼 수사는 뭐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까? 밝혀지지 않는 겁니까? 이거에다 아주 기본적인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공개합니까? 어떻게 공개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됐으면 언론에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SI를? 네, SI를 그런데 두 가지잖아요 국회의 3분의 2 동의 아니면 수사로 밝혀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밝혀요? 그러니까 동의를 어떤지 이건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잖아요 다 하자 국민의힘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만에 하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법원에서만 재판정에서만이라도 보안각서를 받고 그 안에 있는 비공개 우리가 재판은 비공개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을 하고 아마 비공개 재판은 될 것 같은데 NLR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된 것에 대해서 판사들과 그 밑에 법원 직원들한테는 보안각서를 받아야 되겠죠 해서 누설하지 않은 거를 해서 최소한 법정에서는 공개가 돼야죠 그래야 판단을 하죠 솔직히 국민들은 나중에 재판 기록을 보고 알게 되면 되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니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기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죄의 유무를 판단한 사람에게는 최소한 공개는 돼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NLR 때 사건 당시와 비교해보면 한 3, 4년 걸려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거죠? 지금 2022년이니까 우리는 2026년이나 7년 정도의 결론을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음 대선 빨라야 저는 다음 대선 전이고 저는 뭐 봐서는 다음 대선 이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뭐 어쨌든 덜 하나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건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일주한 변호사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뭘 동의하냐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지금 보통 이 전 정권의 모든 상황들이 검찰이 이 정도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그 관계장관에 의해서 두 사람이나 구속을 하면 국민들은 사실은 아 그래? 검찰은 계속 수사하고 법원에 그렇죠 기소할 수 있으면 해 그래갖고 법원 결과를 보자 거기서는 나오겠지 뭔가 재판장은 판단하겠지 그러고 딴 거 들여다보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정치장점화해서 아 그래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구속까지 했는데 영장천구에서 구속까지 했는데 여기다 대고 아 sr 다 공개하자 이런 건 불필요하고 사실 이 논쟁 자체가 이 검찰 잘못됐다 검찰은 조작하고 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파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검찰 맡기고 검찰이 능력이 있어서 기소 못하는 거고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판단해서 이건 저게 해야 돼 재판해야 돼 라고 해서 하면 그걸 맡기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는 공소장 우리가 기소를 할 때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게 공소장이거든요 공소장을 잘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소장이 보면 범죄 사실과 적용되는 범죄가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 직권남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용서류 아니 그러니까 허위공사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 월북으로 판단하게 된 근거를 죄를 묻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sr 정보를 다 까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D 후자예요 그러면 이거 올라온 거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묻겠다 하면 굳이 까지 않아도 돼요 굳이 공개를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건 절차에 대한 문제거든요 A, B, C, D라는 정보가 올라왔을 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느냐 물론 이제 변호인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다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할 텐데 제가 판사 법원의 입장이라면 굳이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나머지 절차 위법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게 연결이 돼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내용이 이 절차와 연계가 돼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공개가 불가피 그러니까 검찰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저쪽에서는 다 공개하자고 할 것이고 법원에서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안보라는지 이런 걸 고려해 봐서 기소를 할지 진짜 아니면 이거에 그냥 다 연결된 내용은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변호사 입장이다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다 공개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기소를 아직 기소는 안 됐잖아요 지금 기소는 안 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변호사로서 저는 판단을 하는 근거가 기관마다 다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큰 장점은 SI인 것인데 감사원이 어쨌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거를 판단으로 해서 검찰 수사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사원법 보니까 저도 24조에 거의 나와 있는데 국가 기밀을 감찰할 수 없도록도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군 기밀 자료 같은 거를 감사원에 다 내주고 그거를 판단으로 해서 그 감사원 결과가 나온 거라면 그 부분을 믿고 싶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뭔가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 입장이나 보시는 일반 대중들께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저께를 기점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다가 어제 외교안보라인에서 다 기자회견 해버리니까 이건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부렁텅이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어저께의 해명에 참 뭐랄까요 수준 낮은 해명이 몇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첫 번째는 아니 우리가 은폐를 하려고 그러면 관계장관이 다 모였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관계장관들이 다 모여서 당연히 은폐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렇게 맞추지 아니하면 어느 쪽에서 어떻게 도리어 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정보가 누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말을 맞춰야지 7명, 8명이 그렇다면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장관이 있습니까 다 자기네들이 추천해서 자기네들이 NSC에 참여할 장관 정도 되면 같이 같은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최소한 그 정권에 진짜 로얄티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8명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므로 우리는 은폐하지 못한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점입니다 월북몰이를 해서 우리한테 실익이 뭐냐 왜 월북이 문제가 됐냐면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시간에 뭘 했느냐 그랬는데 월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치 월북자인데 뭐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1년 동안을 끌고 갔었어요 그리고 그 월북이기 때문에 유가족은 아무것도 못하고 사관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 그거를 월북몰이를 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유가족의 마음에 지금 또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유족의 입장을 저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유족 진실 규명은 진실 규명대로 가야 될 것이고요 유족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가족을 잃거나 잃은 아픔에 대해서 누가 그 부분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 좀 앞뒤 전후를 그 전 상황을 한번 봐보게요 그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2020년도 9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두 달 전에 7월 달에 강화도의 수로를 통해서 월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 기억나요 월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평양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전방 부대의 지휘관들이 싹 박혔어요 그게 나중에 그게 여기서 걸린 게 아니라 평양에 가서 걸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문책을 당한 거예요 또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었고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었고 코로나 초창기였고요 그 다음에 월북을 해가지고 올라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방 경계가 뚫린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도 전방 경계가 허술했던 거죠 그 사건 이후에 이게 문책이 되면서 북한 지휘관이 싹 바뀌어요 전방 지휘관들이 특히 이쪽 서해쪽이 그러면서 이 사건이 바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강경하게 나왔다는 태도가 물론 이것도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이고 이건 제가 당시에 어떤 국방 관련한 분한테 들었던 내용인데 자기도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전방 경계 지휘관들이 다 바뀌고 그다음에 코로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는 뭔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문책을 받을까 봐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것은 아닌가 굉장히 타이트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게 북한 군대라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있었다 이건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전방 부대가 지휘관이 바뀐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SI로 확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설주한 변호사님의 말씀은 북한이 어떠한 천만 가지 이유를 갖고 있었더라도 민간인 신문에 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이고 그리고 바닷속에서 떠다녔던 사람에 대해서 세 시간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불에 태운 것은 이걸 두 글자로 만행이라고 하고요 저도 만행이라고 합니다 만행이라고 하고요 이걸 월북 의도냐 아니냐 이건 전혀 무관한 것이고요 이건 국제법상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을 뺏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만행이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우리가 꼭 공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건 내피셜이에요 제가 그냥 직접 이건 내피셜인데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 아마 관함식을 안 할 것 같아서 아니 그건 나중에 맞아요 안 할 거예요 어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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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거 마무리만 짓고 내피셜 마무리만 짓고 갈게요 사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넘어가서 그냥 일상적이었으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월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일단은 해서 육지로 데려온 다음에 송환 조치가 있었을 거라고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떤 저번에 보고 보니까 왜 구하러 가지 않았냐 하는데 북한 수익을 어떻게 구하러 가요 우리나라 그럼 전쟁 하나요 그건 전쟁 나는 거예요 아니 다시 감상 결과로 다시 돌아가죠 그때 처음 이 보고가 들어왔을 때 해경한테 지시를 내렸대요 해경하고 뭐 저기 뭐 어디야 국방부인가 안보실에서 첩보가 들어왔을 때 살아있다 해역에서 북한에서 발견됐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통일부가 왜 빠졌느냐는 거예요 통일부가 왜 통일부가 빠졌느냐를 탓하냐면 통지문을 보낼 주체가 통일부였어요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통지문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날 보냈어요 다음 날 23년을 다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너네가 지금 죽였다가 아니라 우리의 실종 어미니 혹시나 거기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통지문을 그 다음 날 보낼 수 있다면 왜 그 살아있다고 얘기했을 때 통일부의 관리 조치를 취해라 너네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매뉴얼대로 뭐냐 이걸 취하지 않았다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아니 북한이 구조해 주겠지 이런 판단은 너무나 결과적으로도 너무나 라이브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판단이 미스였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이 미스였잖아요 구조해 줄 거라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저는 판단이 미스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NSC에 있었다 한다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구조가 돼서 송환 절차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SI인데 SI가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보고가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군의 만행이 있었었고 그 부분이 바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고 있으면서 판단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NSC 정도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구조할 상황 구조 못할 상황 지금의 어떤 상황 이게 월북 상황 월북 아닌 상황에 대한 모든 매뉴얼들이 따로 다 있어야 돼요 그걸 뭉뚱그려서 저쪽에 구조해 주겠지가 아니라 첫 번째 첩보가 왔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사실 통일부가 해야 돼요 통일부 문제도 건드려야죠 필요하다면 건드려야 되는데 근데 왜 다음 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복귀를 할 필요는 있는데 뭐 지금 끝난 시간 네 한 3초 남았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다시 한 번 시간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동해 흉악범 출방도 얘기 안 했고 관함식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관함식은 그럴 줄 알았다 관함식은 뭐 여러 번 잘 찾아보시고 아무튼 노은이 비서실장도 오늘 밝히긴 했는데 방금 이종원 평화과가 언급해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 남북관이 직접 교신할 수 있는 통신망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이런 해병을 하던 내 말은 단절됐는데 통지문은 보낼 수 있어요 통일부가 그렇죠 그렇죠 저쪽에 왜 그러면 단절됐는데 23일을 왜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23일을 보낼 수 있으면 21일날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노력을 소홀히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고요 이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이제 실제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풀려갈지 이제 기초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자 이른바 금요 맞장토론 함께해 주셨고요 이종근 평론가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t b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